2024년 2월 7일 수요일 중앙일보하고 한국영화박물관 도슨트에 참가하는 일정을 공지합니다. 참가번호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루셔야 되는데 20번 헤나루를 제외하고 1번부터 19번까지 본인이 직접 순번을 달고 전화번호를 기입하세요. 누락되는 분은 무통보 패스합니다. 19번 이후에 대기한다고 댓글 남기지 말아주세요. 경험에 의하면 대기한다고 줄줄이 써놓으시고 연락되는 분들보다 안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신 분들은 진행일전에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분들은 꼭 신청자 스스로 대체 참가자를 구한 후에 공개 댓글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방법은 경희중앙선 공항철도 6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일명 DMC역 9번 출구에서 찾아오시면 되고 중앙일보사 로비에서 09시 50분에 만납니다. 예고했던 대로 여기는 체험이 아니고 사내 견학이에요. 일정은 아래와 같고 오늘 신청되는 분들은 카페에 중앙일보나 JTBC 관련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테레비를 전혀 안 봐요. 견학이 끝나면 중앙일보 군의식당에서 1인 6,500원짜리 개인별로 결제하시고 그리고 출구로 나와서 영화박물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려요. 걸어서 그 다음에 1시간 내외 도슨트를 관람하고 단체 일정은 2시로 종료를 하겠는데 이 건물 위층에 가면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에서 4시부터 상영하는 영화가 검색하니까 이날 영화는 너무 오래된 영화라 진행으로는 패스하겠어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고 오세요. 참고로 여기는 시설도 아주 좋고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두 편씩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현장 즉시 발권도 되기는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 홈페이지 가입해서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